안녕하세요. 이번에 배어유를 통해서 NCS 강의를 맡게 된 조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의 소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배어유를 통한 NCS 강의에서는 알짜배기들만 모아서 좀 짧게 만들었습니다. 여타 강의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강의들은 너무 좀 길죠. 한 강의당 한 40분, 50분 이상 되고 어떤 건 막 1시간 넘고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이외에도 강의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 있으면 막 6, 70개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저의 강의는 이번에 의수문 3가지만, 핵심만 해서 강의당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짧게 압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인적성이나 NCS 이런 필기 시험에 대한 좀 특징이나 전략, 마음가짐부터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고요. 2강 다음 시간부터 의사소통 능력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공부를 이미 시작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에요, 사실은. 이런 이상한 시험을 왜 봐야 될까요? 딱히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양이 길고 많고 다 풀 수 없는 시험, 이런 요상한 시험을 왜 봐야 될까? 좀 궁금하셨을 수 있어요. 사실 나름의 역사가 좀 길게 있는 시험입니다. 심지어 저도 옛날에 대학교 4년 때 많이 봤었다는 거죠. 이 인적성 필기 시험, NCS라는 걸 왜 보냐면 필기와 면접만으로는 걸러내기 좀 힘든, 약간 좀 현실적인 이유도 좀 있고요. 이거를 하나의 허들로 잡아서 넘긴 사람한테만 이제 면접 기회를 좀 주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잘 보실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이상, 정확하게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는 케바케이고, 무조건 몇 점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걸 넘기만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 면접 준비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다만 점수대가 되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채가 되게 크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내가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너무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진짜 몇 문제 차이 안 나게 그런 차이로 걸러지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좀 다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공기업 쪽에서는 NCS를 거의 다 보기 때문에 희망을 이쪽으로 하신다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일찍 시작하셔서 다들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공기업과 사기업 시험의 차이가 조금은 있죠. 근데 이제 아주 다르진 않고요. 공기업은 사기업 플러스 알파예요. 사기업과 공통으로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이 있고, NCS T칸, 공기업 T칸 특유의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기업과 겹치는 유형부터 조금 정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정형화된 유형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로직과 접근법이 있고, 그거대로 이제 조금 숙달하시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NCS T칸, 공기업 특유의 문제들은 파편적이고, 케바케고, 문제마다 되게 다양해서 각기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일일이 하나하나 각계 격파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나마 좀 정형화된 사기업 유형의 문제들부터 숙달시켜서 한 문제당 10초, 20초라도 아낀 다음에 남는 시간에 NCS T칸 문제들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도 일단은 사기업과 겹치는 쪽의 유형, 정형화된 것부터 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S 특유의 문제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평가, 절대평가인데요. 대부분의 대졸공채 시험에서는 거의 다 이제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대조리나 도조리나 아니면 경력직 같은 시험에서는 절대평가가 좀 있기도 하는데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남보다 잘 봤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수대가 사실 비슷비슷해요. 문제수 한두 문제를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밑에도 써있죠? 실수를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쉬우면 남도 쉬워요. 근데 쉬운 문제인데 심지어 틀려버리면 3중으로 손해나는 겁니다. 일단은 실수를 안 하고 쉬운 거를 맞추고 어려운 거에서 조금 엣지만 주시면 꽤 앞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써있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시간입니다. 똑같은 월급 주고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좀 더 퍼포먼스가 좋은 사람을 뽑고 싶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좀 야무진 학생들을 뽑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문제랑 10초, 20초 다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로 가셔야 돼요. 두 번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큐에 원샷, 원킬로 그걸 숙달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어차피 다 못 풀어요. 그러면 뭐예요? 문제의 선별 능력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한 문제의 1점입니다. 어렵다고 3점, 4점이 아니고 쉽다고 0.5점이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자신 있고 쉽고 빨리 풀 수 있는 것부터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 시험이면 전략이 있으셔야 돼요. 내일 의사소통에서는 뭐부터 하고 이거에 몇 분을 쓰고 이거는 일단 좀 뒤로 스킵한다. 이런 전략이 세워져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3중으로 손해라고 했는데 오답에 감점이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틀리면 감점을 받을 수 있고 이걸 품으로써 다른 문제 못 풀었다는 기회비용적인 또 손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손해. 남들은 맞췄는데 나 혼자 틀렸다는 정답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락은 조금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요. 영역별로 과락을 넘으셔야 일단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 줄이기. 결국엔 실수 줄이기예요. 마지막에 모듈형, 피셋형, 피줄형 이런 거는 들어보신 분은 많이 있겠지만 약간 암기도 조금 필요해요. 저희 수업 때는 이런 암기 파트는 이제 수업에 다루진 않겠지만 모듈형으로 나오는 기업에서는 암기도 좀 필요할 수 있고 피셋형은 사실은 이제 공직 시험들 피줄형이라는 건 그냥 섞어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원하시는 기업이 모듈형이냐, 피셋형이냐 조금 파악을 하셔서 여러 가지 형태가 뭐로 나오든 전반적으로 좀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성장이 계단식 성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암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처음이 올라가기 직전에 이 기간이 꽤 깁니다. 소위 말하는 좀 존버 타임이에요. 그거를 좀 버티셔야 되고 그래서 한 달 미만이나 모름 정도는 좀 짧다는 거죠,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붙으시는 분들은 이미 실력이 저 위에 있으면 나는 얘한테 떨어지고 다음 주 시험 얘한테 떨어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내가 그들 뚫고 위에 올라가는 실력이 되는 순간 잘 안 내려가요. 내려오진 또 않아요.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집중력의 그 스팬이라고 하죠. 그게 좀 기셔야 돼요. 시험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시간 이상은 이제 연속으로 보거든요. 평소에 공부하실 때도 한 번 공부했으면 한 시간이다. 그럼 한 시간 동안 공부만 하시는 그 집중력의 스팬이 좀 길어야 됩니다. 평소에도 체력적인 것도 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1교시를 무조건 잘 봐야 돼요. 시간을 한 번 해주고 알아서 왔다 갔다 풀려고 하는 기업도 있고 1, 2, 3교시가 이제 나눠져 있는 기업도 있는데 1교시를 잘 봐야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잘 봅니다. 그러니까 나눠져 있으면 1교시가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죠. 은근히 공부를 수리나 문제결정만 하시고 의사소통 능력을 좀 소홀히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엄연히 중요한 한 전형입니다. 의사소통 능력도 공부를 조금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찍어도 되느냐? 이거는 조금 의미가 없어요. 감점이 없으면 나머지 다 찍어도 되겠지만 감점이 있는 시험이라면 찍었다가 틀려서 감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공부 실력을 올리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 출판사 책을 골고루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네이저 출판사. 그런 게 그나마 업데이트가 좀 빠르고 충실히 현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메이저 출판사 것들부터 푸시는 게 좋고 단 양치기는 금지입니다. 양치기가 뭐죠? 막 15번, 20번 막 풀어 제끼시는 분들 이런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한 문제 푸더라도 온전하게 내 걸로 소화를 시키고 넘어가셔야지 어떤 개선의 여지 없이 똑같이 풀면은 오늘 시험 보시나 한 3개월 뒤에 시험 보시나 점수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올바른 로직과 접근법으로 최적화된 내비게이션은 단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지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어렵진 않습니다. 대신에 공부가 좀 지루할 수는 있고 또 똑같은 거에 반복이고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입하시면은 분명히 위로 올라오긴 올라온다. 존버 시간을 버텨내시면 이미 내가 어느 순간 위에 있다는 걸 느끼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시험장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의사소통 능력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이거를 마치고요. 다음 2강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